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또 창문 없는 쪽방에서 낡은 선풍기 한 대로 버티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거리로 나온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을 겪고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찾아옵니다 이들보다 조금 덜 위험하고 덜 취약한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휴가 이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선행과 배려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?